자, 이게 스톤얼입니다. 자, 222님께서 이제 스톤얼 질문하셨는데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스톤얼 자체는 네, 스톤얼 자체는 원래 이제 더치에서 이게, 제가 더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디폴했을 때 흙이 F5로 싸우는 거를 센터 싸움 하는 거를 더치 디펜스라고 해요. 근데 더치 같은 경우는 흙, 더치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크게 세 개. 물론 더치가 더 많이 있겠지만 자주 쓰는 건 세 개예요. 스톤얼이라고 하는 거랑 클래시컬 그리고 레닝그라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스톤얼, 더치 스톤얼은 이렇게 이렇게 싸우는 걸 의미를 해요. 대표적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더치 스톤얼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왜 스톤얼이라는 이름 자체가 돌벽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돌벽이냐면 이 2포 지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100이 2포 못하게 이 F5까지 이용해서 이 지점을 돌벽처럼 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 지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스톤얼을 100으로 어떻게 싸우는지를 좀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이게 100으로 2포 치는 라인이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잘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은 그 이제 먼저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3개를 추천할 겁니다. B3, Bsop A3, QC2, Rook B1, Bsop F4, GTX F4 자, 먼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100으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피앙채토를 추천을 할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지만 피앙채토가 가장 괜찮다 라고 설명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 설명할 수 있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피앙채토 이후에 Bsop, F3, 캐슬링 이렇게 할 건데요. C4도 빨리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이거는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레닝그라드에서는 그러니까 왜 두 번째 수의 더치에서 G3를 많이 하냐면 C4를 미리 해두면 레닝그라드에서 레닝그라드가 피앙채토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배기할 수 있는 라인 중에 몇 가지 좋은 라인을 못 들어가요. C4를 치게 되면. 그런데 C4를 안 치고 피앙채토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라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라인들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B4 치는 라인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C4 템포도 아끼고 B4 이후에는 나이트가 오거나 하면 다 쫓아내요. 그래서 그 뭐랄까 이 몇 가지 백이 어떤 더치를 쓰는지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C4를 미리 쓰는 카드를 써버리면 레닝그라드나 또는 클래시컬이라는 다른 라인에서 C4의 템포를 아껴서 쓸 수 있는 좋은 라인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C4는 흙이 어떤 더치를 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C4는 어차피 C4 안 막거든요. 흙이 이걸 보통 안 막아요. 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언젠가 백이 원할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수에는 G3가 훨씬 더 전략적인 선택의 유연성이 더 많은 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레닝그라드 상대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이 많아져요. B3뿐만 아니라 B3, B6, B2 등 뭔가 여러가지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G3를 하고요. 그럼 이제 더치를 해볼게요. 더치 더치 합니다. 더치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더치의 기본 진행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은 제가 세 개를 추천을 드렸잖아요. 세 개 다시 한번 볼까요? 더치 스토널이 이거였어요. 우선 가장 빨리 설명할 수 있는 3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3번부터 3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B4를 바로 당기는 거예요. NC3 먼저 할게요. NC3 하고 캐슬링 한 다음에 B4를 바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B끼리의 교환 자체가 흙한테 구멍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B끼리 교환되는 것 자체가 여기 구멍 이게 중앙이 다 밝은 칸에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여기 칸들이 어두운 칸들이 다 약한 지점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기물이 박혔을 때 상대방이 못 쫓아낸다는 걸 의미래요. 그런데 킹 앞에 폼 구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B끼리의 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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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있고요. 이거는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에요.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B3 한 다음에 B-SHOP A3로 폼 구조의 약점을 안 만들어내면서 B-SHOP 교환을 하는 거예요. 볼게요. B3 캐슬 B-SHOP A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B-SHOP끼리의 교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B-SHOP이 교환이 이렇게 되고 나면 E5 지점이 약한 지점이에요. 이거를 나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나이트로 먼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그냥 나이트로 들어가면 교환이 돼버리죠. 사라져요. 그리고 폼이 이 약한 지점을 막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NC2 또 질문을 해볼게요. 또 나이트 나이트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빈칸님께서 잘 설명했는데요. B-SHOP을 교환해서 어두운 칸을 약하게 만들고 나서 E5나 D6 이런 지점이 특히 약해요. 그 스톤홀에서는 이 지점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단 교환하고 나서 B-SHOP을 어떻게 교환하는지 그런 차이고 이게 결국에는 나이트 하나만 들어가는 걸로 효과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이트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여드리면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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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NF3가 이동이 됐죠. 그 다음 뭐 하나요? 중앙을 쳐요. 어떻게? E4를 못 치죠. 그럼 어떻게 치나요? F3 E4 이렇게 해서 중앙을 치게 되면 중앙을 뻥 하면서 열게 돼요.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포지션에 열렸을 때 포지션에 구축물은 이제 100이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GM들은 과연 스톤홀을 어떻게 싸울까요? 지금 보여준 두 개는 아마추어들한테 추천을 하는 라인이고요. GM 레벨에서 추천하는 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들에 추천한다 GM한테 추천한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GM들이 쓰는 라인은 좀 이론이 복잡해요. 지금 공부를 좀 많이 써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공부 안 하고 하면은 완전 완전히 더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라인이 GM들이 쓰는 라인이 뭐냐면 퀸 C2 룩비원 아이디어예요. 퀸 C2 룩비원 자 그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스톤홀을 상대하는 방법을 이렇게 세 개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2번이 그래요. 퀸사이드 포지셔널한 라인 퀸 C2 룩비원 라인 자 이게 뭔지를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자 여기서는 나이트 전개 캐슬 퀸 C2 한 다음에 음 자 여기서 애니포 룩비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방송 되죠. 자 퀸 C2 룩비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B4, B5 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나이트 B4 뭐 퀸 B5 이렇게 하는 거예요. B4, B5 B4, B5를 하게 되면 이 두 폰을 이 세 개의 폰을 다 가격을 해서 교환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네들이 견고한 것처럼 느꼈거든요. 견고한 것처럼 느꼈는데 B4, B5까지 연결이 되면 얘랑 얘가 계속 교환되고 계속 교환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폰들이 점점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의 E, B5이 세지고 퀸이 여기 공격하고 룩비원이 여기 공격하니까 이 지점으로 인해서 네 그 스토너를 공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퀸 C2를 해야 되고 흑이 왜 N, E4를 하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퀸 C2는 일단 나이트를 지켜준과 동시에 E4 컨트롤을 한번 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 볼게요. 퀸 C2를 먼저 하면 흑은 여기서 메인 진행이 N, E4밖에 없습니다. N, D7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전개를 하려면 보통은 이게 B, D7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트기를 가로막으니까 그래서 N, D7을 많이 합니다. 스톤얼은 어쩔 수 없어요. 스톤얼은 이 밝은 비숍을 좀 나중에 빼요. 근데 이렇게 빼게 되면 100이 여기서 퀸 C2를 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폰을 교환시켜 버리세요. 여기 C, TX, D5 교환을 하게 되면 이게 오른쪽 폰으로 E, TX, D5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폰을 먹으니까 그래서 뭘로 먹어야 되냐면 왼쪽 폰 C, TX, D5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N, D5에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C파울 싸움으로 갑자기 바꿔버리는데 이게 100이 괜찮아요. 싸움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퀸 C2를 하게 되면 그 이렇게 100이 여기서 100이 먹는다고 할 때 이쪽 편으로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N, D5에도 안 걸리고 이 C파일에 대한 걸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 F5 폰이 문제가 걸리니까 여기서 N, D7 하기 전에 N, E4 먼저 하는 거예요. N, E4 먼저 하면 얘를 먹을 때 중앙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퀸 C2 아이디어 자체가 그 이 뭐랄까 N, E4를 강제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N, E4를 했잖아요. 그러면 흑이 무언가를 전개를 하기 전에 이제 룩 B1 그럼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제 B4를 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쉬울 것 같은 게 왜 갑자기 어려운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GM들이 선호하고 이론이 많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게 흑이 B4 같은 걸 막거나 할 때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약간 강제라인이에요. 전부가 자 사실 이 B4를 허용하면 너무 쉽게 흑이 아니 너무 쉽게 100이 싸울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B5만 해도 충분히 잘 싸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룩 B1 같은 걸 했을 때 흑이 Q2, E7 하면 어떻게 될까요? B4를 못 치게 하려고 B숏과 B숏과 Q이 여기를 컨트롤 해주는 거잖아요. 네 정승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자 저희가 이제 더치스톤얼 100으로 싸우는 방법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룩 B1에서 B4, B5 아이디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B4 딱 치기 직전에 Q2, E7 하게 되면 B4를 못 치는데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자 이거 아시는 분? B4를 지금 못 치게 Q2, E7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3? C5?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안녕하세요 강주연님 지금 질문은 아직 안 돼요. 사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덜 끝났어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B4가 안 될 것 같은데 B4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B4가 안 될 것 같은데 B4가 돼요. 보이시나요? 안 될 것 같죠? 안 되는 거 맞나요? 되는 거 맞나요? 안 되나요? 폰 먹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폰이 안 먹혀요. 폰 먹히면은 백이 좀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싸우냐면 아이토리 얘를 먹어요 일단. 아니요. 일단 얘를 먼저 먹어요. NXE4 그러면 폰이 먹으면 여기서 B6G5를 하세요. B6G5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B6을 지켜주고 있던 퀸이에요. 근데 퀸이 이상하게 이동하면 B6 죽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 퀸이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퀸이 보통 이동해야 돼요. 그 퀸 D6도 안 돼요. C5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퀸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면 먹으면 돼요. 대신에 얘를 주죠. 왜냐하면 폰이 E-TXF3가 있어요. E-TXF3 하면 여기서 B숍으로 먹지 말고요. 폰으로 먹어요. 폰으로 왜 먹냐면 Open E-File 왜냐하면 E6 뒤처진 폰 약점이에요. 그래서 룩 2원에서 새로운 약점으로 싸우는데 포지션이 E6 약점과 룩의 좋은 아빠 그리고 쌍비숍 이것 때문에 팩이 더 좋아요.